알레드TV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명환입니다 2심에서 이 야구장에 자주 올 수 있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환입니다 좋은 모습으로 빨리 일부러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고사기 오늘 시합 다가세요 펼치기 바라겠습니다 네, 우리 친구 해보세요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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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자, 그리고 우리 이명환 선수로 바로 알고 계십니다 이명환 선수로가 이명홍보다 잘생겼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인가요? 전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어, 살짝 거짓말의 옆에 가 다른 건 맞습니다 이명환 그리고 또 우리 팬들 보면서 한 6번 정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, 이명환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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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우리 팬여러분도 손수들에게 bueno 대화를 참여하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거기좋습니다 무혼 베를라고 시국 Telecom Nicholas 넉 그러피 트래퍼 아마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좀 취소가 좀 빨리 될 수도 있는 점 여러분들 다시 한 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매니저. 박성균 선수 사인이 굉장히 간단하고 빠른가봐요. 그래서 일단 먼저 내려가는 거죠. 같이 있다. 박성균 선수 그리고 이민하 선수 함께 하고 있습니다. 예상 라인으로 찍고 싶으신 분들은 그 날씨 없으세요? 그 날씨 없으십니까? 네 사진 찍고 싶으신 분들 다시 줄 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이민하 선수가 지금 박성균 선수가 사장님이 보고 사인을 좀 천천히 하는 게 아닌가. 네.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. 하하하. 그렇습니다. 클로즈업이 되면 그때 찍으세요. 진짜 부탁드려요. 하하하. 기가 많은 너희들을 열심히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주에 대해서 오실 거예요. 우와. 네. 마지막으로 우리 두 선수, 세전 선수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. 차렷. 인사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곳 선수들도 정말 멋진 선수도 많고 그리고 다른 선수도 많기 때문에 사실 훌륭한 선순데 만날 기회가 덥잖아요.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다른 구단은 데 유튜브도 다 보는데 그런 이군 퓨처스 리그 분들을 위한 관계 콘텐츠 진짜 많더라고요.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. 그거 꼭 해주세요. 태권도 학원에서 야구를 하다가 다리를 갖췄습니다. 꿈은 뭐라고? 야구 선수. 그럼요. 몸 관리 잘하세요. 네. 너무 너무 싸인에 처음 내니까 너무 기쁩니다. 제가 이때까지 운이 좀 없어서 그래서 좀 기쁩니다. 내년에는 많이 내면 좋겠습니다. 별로 안 남았지만 다치지 않고 계속 마무리 잘하셨으면 좋겠고 내년에는 1분에 볼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. 저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좋습니다. 여기서 이제 자주 이렇게 맨날 맨날 경기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어요. 열심히 해서 저런 선수가 있는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도 저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정말 좋았습니다. 좀 더 열심히 해서 1분을 빨리 와서 시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. 없으면 안 될 선수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화이팅! 삼성 라인즈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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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!